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여러분에게 기대하겠습니다. 개미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를 지켜내고 더욱더 진전된 사회로 우리 국민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개척하고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명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마시고 힘차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제들과 손을 잡고서 이 새해를 힘차게 헤쳐나가시면 된다. 그러면 또 우리는 국민주권시대와 국민주인시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진전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힘차게 제가 오늘 첫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풀밭 3cm님, 장순희님, 그리고 인내처님 역시 들어와 계셨고요. 김성수님, 이인숙님, 김병환님, 문영수님, 농장님 들어오셔서 채팅해주고 계십니다. 채팅방에서도 서로가 새해 복만이 받으시라고 서로에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보시다님, 슬픈비추님, 사랑DN이별님 역시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용편시험방송인 저너리 미드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또 김병환님, 김춘홍님 계속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프로그램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믄트리 뉴스 뒤에는 바로 우리 신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사는 그냥 일반 국민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유영화의 뉴스 커멘트리,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보내는 각 정당의 대표, 그리고 시민사회대체의 대표분들이 정성스럽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민 대표,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께서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의 은우근 공동대표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은종 대표님, 초심님의 백은종 대표님의 국민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년 메시지, 신년 메시지를 보시면서 채팅방에 또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장피디의 댓글, 시의적절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순서에 계속 말씀드려야죠. 그다음에 우리 김종대 K1, 김종대 현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정의당의 전 의원이신 김종대 의원께서 출연, 돌격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종대 의원께서는 오늘 어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우리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또 핵도발 문제, 그리고 응징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이신 김종대 의원 말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 단독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삼의 뉴스 맛쯤 본래. 주말에 이태원까지 가서 외국인 목격자를 저희 취재팀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외국인 목격자는 신원을 밝히기를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렇게 댓글을 올리고 못 살게 굴더라. 그러면서 이제 화면 처리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생생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죽을 뻔했다. 그런데 해밀턴 호텔, 해밀턴 호텔 지하 통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 빠져나왔다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CPR 현장, 여러 가지 현장들을 외국인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신념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예슬 기자의 민심톡에서는 지난 주말에 마지막 열린 촛불 집회의 내용들 자세하게 취재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주에 세 차례 열린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진정에 있었냐 도대체 야당 의원들 제대로 한 것이냐 그리고 유가족들은 또 피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민심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념 메시지 이재명 대표라든가 다른 분들의 신념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면원을 맞아서 힘차게 진군하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기자회견은 안 했다고 그러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신년사를 했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김종대 의원의 K원에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해가 바로 2023년이다. 우리는 촛불을 통해 왔고 대중과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죠. 의회와의 소통, 교류 그리고 대중이 바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작년부터 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촛불 그리고 2016년, 17년에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만들어냈던 촛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이고 광장의 정치고 대중의 정치고 그것이 바로 현재의 정치를 이끌어간다는 그리고 그 정치의 주인, 각 개별 주체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우리의 혁명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그리고 이 파시즘적 행태를 막아내기 위해서 검찰 정권의 악행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거리로 그 추운 겨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재의 검찰 정권의 악행을 막아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응원도 하셨습니다. 바로 유튜브가 이제는 하나의 건 유튜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대안 언론, 대안 방송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브로 통해서 유튜브라는 기재를 통해서 송출되는 대안 방송, 대안 언론입니다. 바로 우리 서울의 소리 그리고 유용화의 생활정치 저널의 미디어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검찰 정권 악행, 국민의 삶과 생활을 파괴하는 검찰 정권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늦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삶, 우리 아들, 딸과 손자들의 삶을 우리가 기성세세대로서 지켜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대중적 관점에서 제해석하고 그리고 국민이 진실을 제대로 알도록 사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그냥 종편이라든가 보도 채널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마치 뉴스를 보도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기득권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유인하고 말이죠. 유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와 서울의 소리 그리고 유용화의 생활 정치, 저널인 미디어는 이 뉴스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 주권 시대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보도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해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비록 저희들 역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스태프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를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어떠한 압박과 그리고 저희들을 굴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을 이겨내면서 절대로 굴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방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뉴스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우리는 올해에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뉴스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물론 이 기득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의 담당자들은 굉장히 귀에 거슬릴 것이고 특히 수구 언론 또 수구 구구 세력들은 굉장히 귀에 거슬리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국민이 결국은 타락한 정권, 국민을 해치는 정권,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주권 시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들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이제는 국민 편에 와서 좀 늦추고 말이죠. 막아내는 국민 편에 와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의인 시대로 올라가는 우리 각 국민, 각 개인주체 한 명 한 명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전혀 같이 획일적이고 도식적인 그러한 도구마라든가 이념화가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주체가 다 죽불 나갔습니다. 각 개인주체가 다 이 삶을 파괴하는 이 못된 정권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개인주체.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역사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들에서 국가만을 위한, 국가정권 담당자들을 위한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 역할을 저희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초심 백은정 대표님을 모시고 새벽 새해 첫날 태백산 천재단을 등정했습니다. 그리고 단군 성전을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민족의 종교인 우리 10월 3일에 개천절에 우리 기념을 갖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그날 그 단군 성전에 가서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빌었고 우리 국민 삶이 더 이상 파괴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보고드렸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대중 민주주의가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한 번 쓰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다짐을 우리는 각오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해달라 그런 얘기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재단에 가서 여러 등산객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김건희 씨의 구속을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 태백산 공기를 찬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와 함께하는 삶을 가겠다고 우리는 기계를 다졌습니다. 그것이 아마 올해에 우리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에 다시 한 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더 나아지고 진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역사적 소임과 우리가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준비된 장PD님 준비됐죠? 우리 신념 메시지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신념 메시지. 저희들이 여러분, 지금 시청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검은토끼의 해, 개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희망차게 출발해야 될 새해인데 경제위기,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그리고 평화의 위기까지 국민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채널이 꼭 필요합니다. 진실을 가감없이 국민께 전달하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가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국민이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서 희망을 드리는 정치 어떠한 탄압과 불의에도 용기있게 맞서는 정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개미년이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웃을 일보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가슴 치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고용불안과 가계불안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합시다. 우리 시민들은 구리 앞에 정의롭게 나섰고 또 역사를 전진시켜 왔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밀고 왔던 정의로운 성취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과거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 윤석열 정권에 정의당은 오직 민생을 지키겠다는 초심 하나로 맞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정의당이 일하는 사람들의 꿈 시민들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건설적인 비판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은 이런 참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단 한 사람도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보내주시는 지지의 무게를 깊게 새기면서 2023년에도 국민을 대변하는 일당백 국회의원의 소임 역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3년에도 저와 기본소득당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모든 검은토끼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혜인 당대표의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함께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싸우겠다. 그리고 용혜인 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에서 확실하게 그 이태훈 참사에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러한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세 분 당대표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해 첫날, 새해 첫 방송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국민의힘도 저희가 당대표, 원내대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저희들에게 신념 메시지를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틀겠다. 연락이 없었던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은우근 공동대표의 신념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 은우근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통화의 진실을 용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뿐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응징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취임 7개월의 윤석열 정권은 과거 우리가 힘겹게 이루간 민주주의와 평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해댈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사면에서 보다시피 민생은 외면해버리고 정치검찰 일당 중심으로 나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국 99언론은 검찰 독재 세력과 한통속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새해에 서울의 소리 간판 프로그램 뉴스 코멘터리가 진실과 정의의 횃불로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의 길을 밝혀서 온 결의가 행복하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은우근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저희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는 아주 고마운 말씀이 되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촛불행동 대중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나가서 우리 하나의 중요한 진짜 촛불이 되기를 저희들이 힘 모아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보도해 드리고 그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그런 약속도 함께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초심 백은정 대표님의 신년, 신년사라고 할 수 있죠. 신년사를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2023년 겸유년 검은 도끼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하는 만큼 올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한한 번성의 기운을 받아 난세의 위기를 폭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금 우리나라는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한 해는 역사의 중대체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2년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교, 국방 등 그 모든 분야에 대한 거듭든 실책으로 나라의 경제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심각하게 위협에 처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언론 노동 탄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극각 무도함은 더욱 악랄해질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도탄 속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연대하여 그들의 복정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투진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윤석열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착태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항고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투진과 동시에 적폐들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몰아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당선에 1등 공신으로 여겨지는 가짜뉴스는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된 적폐들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용일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국민들 모두가 있는 그들의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 가지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되어 가짜뉴스를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여 촛불로서 패약한 정권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오로지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이 하나로 보여 윤석열 적배 세력이 들어와는 목소리를 내야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르고 고든 길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분노하여 촛불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의 유고한 역사 앞에 순국 선열들의 붉은 이상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유명한 뉴스 코멘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당대표,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이용해인 대표, 그리고 촛불행동의 은우근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초심 백은종 대표님의 신년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신년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장피디님, 댓글 읽어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네, 나중에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네, 동해루님, 정거부구님, 윤금회원님, 레몬트리님, 또 향이님, 박춘하님, 오전열님, 이인숙님, 김규하님, 자연사랑님, 하루님, 향이님, 조수연님, 네, 여러분들이 무랭님, 김희성님, 박오정님, 계속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김성규님, 김윤자님, 또 제가 김성규님, 많은 글, 문효승님, 많은 분들이 사랑된 이별님, 강은님, 계속해서 배승원님, 우리 새해 첫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틀어드린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다른 분들의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전달하는 메시지는 저희들 방송이 마치는 9시 40분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틀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작년, 정형님, 모든 분들에게 срав边일 수 있는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방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